아 으 으 으 으 뭐하게 신났어 으 으 으 으 으 으 날씨 좋고 바람 별로 안불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왜 등장하냐고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허리에서 아직 소리가 나더라구요 으 허리 보호대를 차야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조금 조짐이 안 좋더니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일로 와봐 으 으 번 으 으 오늘 한 시간만 누워있다가 와 그래도 밥이 안 나오면 오늘 외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우 지금 얘네만 개 신났어 세라! 그딴 다구리! 사랑해! 너 세라 괴롭혀! 아유 세라 세라만 괴롭혀! 빨리 원래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아파서 정말로 아파 죽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니케! 니케 일로와봐 완전히 괜찮아졌구나 자체적으로 괜찮아졌네 아이고 또 또 아파! 가벼운 거 아 요즘 막 무거운거 들고 그랬던적이 없는데 왜이러서 갑자기! 허리가 작살이 났어요 고맙습니다.